내가 반납할 때 이 환자 희망이 없어요. 환자를 포기합니까?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뭐라는데 살려내는걸요. 사고가 아니랄니. 아빠 만나러 왔어요. 예? 예? 딸이요? 아빠 미사과야. 확실합니까? 고속도로 내줬으면 달려야지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밟기를? 이러면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안 보여! 주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 응급 수술이 용지문이 됐단 듯이야. 환자 버틸 수 있습니까? 선호하게 될 테슨.